우리 선생님. 선생님 오셨구나. 선생님 이슬만? 어제 선생님들하고 무대를 온 거야. 스쿠즈를 가야지. 가야지. 박정원 선생님. 오히려 나는 박힐러하고 전석대왕도 좀 가야 돼. 뭐라고 하면 와야 돼. 의리다, 의리. 진짜 의리 최고예요. 나비. 나비. 나비가 딱. 제일 멋있었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을 왕이지 왕. 궁중에서 가장 큰 잔치할 때 입는 대래복을 에이핑크 팀하고 둘이 입고. 또 혼자 저번에 그거 입고 그래서 세 번. 세 번. 특별히 오늘 세 번인 사람 없어. 다 한 번 아니면 한 번 반이야. 제가 그래도 될까요 선생님. 진짜 멋있어요. 누가 왕복을 입어보냐 그것도 기성으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조건 씨 한 번 봤는데 왕이네요. 아무 얘기를 못 들은 분이 옆에 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한 땀 한 땀. 거의 억이 넘는 돈. 저건 돈 가치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거. 인상.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상은 잘해야 돼 자고로. 조건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많구나.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선생님. 그럼 안 불러도 되는 걸 나를. 선생님. 아 오케이. 항상 저를테려. 아프지도 않은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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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가 진짜 아픈 줄 알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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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가 진짜 아픈 줄 알아. 근데 이뻤어. 이쁘지 않았어. 둘이 똑같은 편이구나. 아니 선생님 좋아 보인다잖아.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서 여기 머리부터 하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박투미 씨. 박투미 씨도 오셨나요. 다 재능 기부들입니다. 좀 이따 여기. 오셨어요. 어 우리 인사. 아 안녕하세요. 배우 아무한테나 대고 인사하죠 누군지 알고요. 아니 마스크 다. 배우 정광열 선생님의 와이프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쁘지 이쁘지. 눈만 봐도 뭐. 겨울 한복 여름 한복 팍. 아 맞다 그때. 낚이셨어. 그때 옛날에 한 십 년 전에 그러셨잖아. 저분들도 의리 있으세요. 이번에도 참여해주시는 거네요. 네. 이야 무대 멋있네. 조광열 씨. 부부죠. 네. 그렇습니다. 어우 저거 멋있다. 사근을 많이 하셔서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내가 너무 잘하시네요. 옷이 흔들리잖아요. 어떡해. 어떡해. 너무 웃겨. 삐뚤어지면 웃겨. 삐뚤어지면 웃겨. 약간. 쓰레기 인마. 핫한데. 우리는 잘한 거죠.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간절거래서 안 돼. 장난치면 안 돼. 알았다. 선생님. 선생님. 이게 지금. 선생님 죄송해요. 지금 여기서 여성분들이 돌 때 이 선이 다 무너져 있어. 이게 휙휙 돌아가요. 고거를 쫓아. 아 바람이 진짜 쎄. 굉장히 쎄고 추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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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힘들어. 힘들죠. 우리 앞에서는 힘든 척 안 하시더니. 살아 씨름한 게 낫겠다. . 아. 저 옷이. 어. 예쁘다. 이거 뭐가 좋다. 시위지 장복이거든요. 원장님. 왼손으로 있나요? 왼손으로 위. 이쪽이 왼손 있어? 여기 왼손.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앉지도 않는 거예요, 옷이 부개질까 봐, 모델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조건 씨. 목적이에요? 이게 왕, 왕이에요? 예, 약간 왕 옷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복 사셨어요? 사실 거예요? 저한테는 사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선물 받았습니다. 어우, 속을 굽네요. 저는 선물 받았습니다. 아, 속을 굽네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공짜로 주셨다고요? 네. 다 지고 저한테만 파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구입을 하셨는지. 아니, 오늘 한번 입어보고. 천생님의 브랜드를. 네. 사보고 싶어요. 네, 오케이. 네, 가격만 좀. 가격은 당연하죠. 추입해야 되겠네. 아, 아. 그 다음에 안 돼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딱 붙어야 돼요. 조금 이따 저고리 입으실 때. 잘 봤다. 이 분이 많이 돌아가고. 약한 또는 옷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올라오래, 올라오래. 진짜 총 리허설 하나 보다. 총 리허설. 선생님, 마스크가 완전 포인트인데요? 다섯 정도. 안 돼요? 동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둘이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다섯 정도. 정선생님, 동서 선생님. 동서 선생님, 거기 갔다 오면. 흰색 가운데가 중요해요. 진짜 곧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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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밟을까봐 곧난다. 그러니까, 앞에 저거. 지금 비닐으로 다 깔려있어요. 미끈미끈하고 아주 불편한. 네. 네. 이럴수 입사할 때. 일단 동서는 이렇게. 김지혜 씨는 개콘데 저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든 거. 김을 통해서. 김을 통해서. 김을 통해서. 김을 통해서. 하는 거는 맞죠? 내 옷이 제일 예쁜 걸로 하는 거는 맞죠? 나중에 여기 중단에 오잖아요. 네. 옷이 어디서? 되게 예쁘시네요. 네, 활옷이에요. 와, 활옷아. 네, 신부가 결혼해서 시댁 어른한테 패배 드릴 때 입는 옷. 쇼에서 오면 모델들끼리 약간 신경전 같은 게 있나요? 동기가 이렇게 더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샘이 없어요. 시샘이 없어요? 샘 자체로. 박수현 선생님이 왕 옷 입으실래요? 양반 옷 입으실래요? 둘 중에 선생님이 골라야 돼. 그냥 알아서 알아. 오, 왕. 왕 옷 고를 거예요. 고민을 1초도 안 하셨네. 와, 필떡 났어, 필떡 났어. 이제 좀 솔직히 좀 해주세요. 이거 눌러요? 아니요. 아니요. 바람이 굉장히 불었고요. 맞아, 맞아. 너무 날씨가 추웠어요. 저는 사실 겨울에도 내복 안 입거든요. 여기 엄청 추우니까 내복 입고 오시라고. 그래서 뭐 패딩에. 하여튼 준비 다 해 가지고 가서 다행히. 다행이네요. 이렇게 추울 줄 몰랐고요. 네. 조건이가 주인공이네, 여기서. 그러네. 어, 비 온다. 비 온다? 진짜? 엄마, 비 온다. 어떻게 해. 비가 와. 거기 다 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감독님. 감독님, 옷이 비가 맞으면 안 돼요. 옷이 비가 맞으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 그 한복도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가져가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비가 많이 온다 본 행사에. 그러면 이제 행사를 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취소해야 돼요? 그래야죠. 네. 큰일 났다. 아, 지금. 이거 그냥.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 온다 그랬어. 비가 많이 와. 갑자기. 날짜는 존 날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됐죠. 어떻게 하냐. 프랑스 대사님도, 사모님도 오시고. 아들도 다 한복 입고 무대. 그날 쓰는 날이었거든요. 나라 되게 큰 쇼를. 그냥 취소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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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